이제는 트로트 시대가 정통 트로트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군통용이라고 하나요? 벌그룹 사이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지원이를 아시나요? 이쁘고 늘씬한 몸매와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매너로 젊은 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를 처음 본 게 6시 내고향에서 였는데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잘해서 기억에 오래 남았던 걸로 생각나네요. 가수 지원이 나이는 1981년생 올해로 38세입니다. 자세한 프로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스트로트의 방송이 나올 때 살짝 언급이 되었죠. 장영란이 언니라고 해서 장영란이 더 나이가 많다고 핀잔을 들었던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선수를 했고 마라톤 선수로도 뛰었습니다. 집안일로 휴학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하르네어 가수가 되기 전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이미 최우수상과 장녀상까지 받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출중합니다. 무대에 섰을 때 유난히 큰 끼가 매력적인데 169cm라고 하고 가수로 활동하기 전 2010년도에 모델과 CF광고를 찍었습니다. 결혼 유무에 대해선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지원이 나이 몸매 결혼 본명 지원은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트로트 가수 특집에 출연했던 바가 있죠. 당시 박나래는 트로트 가수 지원이는 몸이 유독 공격적이다. 게스트 중 몸매가 1등이라며 자랑했다.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가는 라인이 그렇게 예쁘다더라 라고 전해했습니다. 이에 지원이는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고 나도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고 박나래는 지원이가 바로 옆에 있는 조정민의 게는 발목이 두껍지라며 디스했다라고 폭로했답니다. 당황한 지원이는 프로그램이 왜 이러냐라며 그런데 조정민이 팔, 다리가 축 뻗진 않았다라며 쇠개를 박았고 조정민은 지원이 몸매는 너무 무섭다. 남자들은 나 같은 몸매를 더 좋아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게스트들의 몸매 대결이 그려졌고 급한한 지원이는 다른 게스트들 엉덩이는 이디다. 난 사디 엉덩이다라며 S라인을 자랑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참고로 지원이는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행복한 세상으로 데뷔했으며 지원이 결혼 남편 등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